다단계 유사 조직으로 1조 원대 회원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대표가 재판 중인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. 서울회생법원은 휴스템코리아가 지난 2월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세무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. 이 회사의 대표 이모 씨 등은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,900억 원 이상을 수소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는 이 씨 등을 변호하면서 수임료 등으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.